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세린의 100배 수익 오늘 수익 내볼 종목은 리가캔바이오입니다 휴일장 리가캔바이오가 조금 내렸네요 확인해보시면 마이너스 1.51% 12만4천원의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리가캔바이오 현재 위치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에 지금 이 위치에서 다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느낌이죠 박스권을 그릴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 조정을 조금 줘도 이상하지 않은 라인이긴 해요 자 이렇게 가격 조정을 조금 줘도 괜찮은데 기간 조정으로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 에너지가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주가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에너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강할 때는 지지와 저항도 있으나 마나한 라인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가 중간일 때 지지와 저항이 말을 하고 에너지가 약할 때는 추세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쵸? 현재까지 우리 리가캔바이오는 lcb84의 신약가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lcb97 오노약품의 adc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200억 자사주 취득공식 자 이런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호재들의 에너지를 타고 현재까지 잘 올라오다 보니까 고점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일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내리지 않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동 분석을 할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여러분 횡보를 하면은 나중에 추가 상승한다는 이론이 있죠? 조만간 우리 리가캔바이오는요 기간 조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한번 횡보 끝에서 타이밍 잡아서 주가가 다시 한번 위로 크게 급등하는 패턴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요 우리 리가캔바이오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두 번째로 특급 호재 정보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로 최근짱을 분석을 해보셔도요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시키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또 계단식으로 횡보하다가 또 상승 그리고 또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계단식 상승은요 가장 에너지가 좋을 때 보여주는 파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우리 리가캔바이오의 고점을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미치면 같이 미치라는 말도 있죠 증권사에서 아무리 목표 주가를 내지만 시장에는 항상 또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주가를 훨씬 넘어서서 성장성을 높게 보는 거죠 그쵸? 성장성을 높게 보고 가치투자기관에서는 연일 고평가 종목이라고 하는데도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한 번 탔을 때는 뼈를 발라 먹어야지 나는 이쯤에서 그만할래 라고 미리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력들 단가랑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직도 전 가격 라인에서 매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 라인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12만 5,900원에서도 매수가 우위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가격 라인은 12만 3,300원입니다 그럼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12만 3,300원이라는 가격은요 당연히 이 캔들이에요 거래량 많이 터졌던 거 여러분 이 캔들의 종가입니다 이때 매수가 엄청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세력들 매수가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특별히 가격이 많이 상승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조정의 끝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인은 지난 6개월 동안 94만 7천 주나 누적적으로 계속 매집해온 세력이에요 최근 팔고 있는 거는 그냥 조족 지열이다 일부 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만 매집한 게 아니죠 기관권에서는 187만 주나 샀고요 연기금은 67만 주나 샀습니다 금융투자 42만 주 모든 메이저가 다 샀어요 여러분 그쵸? 개미만 팔았어요 개미만 개미만 300만 주 매도로 나옵니다 리각헷마이오는 수급 상황 좋으니까요 우리 리각헷마이오에서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해도 좋습니다 공매도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월 16일자 기준으로 전일장 대비해서 약 2천 주 정도가 공매도는 빠져나갔습니다 자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공매도 세력도 분명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는요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환율 차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환율도 결국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외국인 다시 한번 리각헷마이오에 적극적인 매수 들어온 날 분명히 올 겁니다 리각헷마이오 재무제표 컨센트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양전환합니다 그쵸 300억으로 자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양전환하는 해에 가장 많이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에 있고요 리각헷마이오 주봉차트입니다 보시면 추세선이 이렇게 잘 그려지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보면 현재처럼 주봉상 추세선 상단 위치까지 왔는데도 가격 조정을 이렇게 세게 주지 않고 기간 조정만 그러니까 돛지형 캔들을 만들고 있죠 주봉상 기간 조정만 주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각헷마이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세선 상단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 조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위치에서 좀 쉬었다가 그냥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실 때는 우리가 그 누구도 감히 고점을 예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오버슈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심지어 오버슈팅도 아니에요 지금 적정 주가로 17만 원을 증권사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한참 못 미쳤잖아요 앞으로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리각헷마이오 그리고 증권사에서 17만 원 적정 주가 낸 것도요 그나마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내년에 L1284 임상 결과 나오면 적정 주가 올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월봉 차트입니다 장기 분석을 위해서 켰고요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특징 지을 게 뭐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자 이렇게 거리량이 줄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리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여기가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상투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는 상투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장기 차트상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제 다 올라왔구나 그동안 상투에 물렸던 그 아픈 경험 때문에 겁나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리각헷마이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예비주주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좋은 주식 종목인 우리 리각헷마이오로 큰 수익 내려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정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자면요 리각헷마이오 핵심 정보 자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핵심 정보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놨느냐 하면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잡고자 주가급등의 타이밍 그리고 그에 기초한 매수와 매도 전략까지 함께 잘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특급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각헷마이오 관련해서 또 어떤 좋은 재료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내용들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조만간에 분명히 도움되실 때가 올 겁니다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요즘 템백허 템백허 하죠 열배 갈 수 있는 종목 정말로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우리 리각헷마이오 외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 뒤이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리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문자로 리가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핵심 정보 자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자료의 가격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만족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안내 나가겠습니다 히든 종목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낮은 영역에 위치하면서 거리량도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 이렇게 윗고리도 없이 깔끔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아래 거리량 터진 거 보이시죠 나 이제 가겠다고 출발의 신호탄을 알리는 종목들은요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주들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들이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종목과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마치고 차트 분석까지 끝난 종목들 중에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우리에게 텐백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혹시 주식에서 손실 보셨던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하나만 잘 잡으시면 이 한방으로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고 거꾸로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할 만큼 강력한 종목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시세 변하기 전에 문자로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셔서 우리 히든 종목으로 꼭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급등주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세린의 100배 수익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추세린의 100배 수익이라고 하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평균 한 5개 정도 되는 종목을 엄선해서 내일장의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었습니다 종목들의 성격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성장성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우리항조 중심으로 기본적 분석을 마쳤고요 차트상에서는 거래량 폭발하고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서 여러분께서 장중에 모니터링 하시다가 체결 강도가 좋을 때 빠르게 대응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도 가능한 그런 단타 종목들입니다 저 추세린은 내일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선정 잘하기로 이미 입소문은 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최근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이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30분에서 1시간만 해도 이 10%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짜릿한 경험 만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립된 자신만의 매매기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련한 건데요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파일로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저만의 독특한 매매기법이긴 한데 많은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매매기법을 무료로 푸니까 특별한 가치가 없는 기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은 정말로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20년 주식연구에 핵심만 추려서 만든 검증된 매매기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1000% 이상 텐백어 수익을 여러 차례 발생시킨 적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 딴 데 가면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도 거래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법인데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푸는 거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제 기법 연구하셔서 자신의 주식 내공을 늘리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전송해 주신 다음에 제 영상 설명란 참조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여러분 입장 신청에 대해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추세린의 시초가 공략 준비해봤습니다 시초가 공략은 제가 미리 준비된 자들의 파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침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대양봉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걸 장중에는 먹기가 어려워요 장중에는 시세가 너무 빨리 변해서 판단할 틈도 없이 진입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이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 정보로 시초가 공략을 준비했고요 공략하시는 방법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여러분께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해당 종목을 켜놓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산하시는 방법은 10% 이상 수익구간 자율청산이고요 손절폭은 마이너스 3%입니다 중장기 투자가 아닌 모든 종류의 단탄은 손절매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날 당일 흐름에서는 이 정도 상승 구간이 10% 이상 수익이 났던 구간인데요 장중에 이렇게 1차 청산 자리에 도달을 하면은 제가 1차 청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1차 청산 자리 이후에도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마찬가지로 시세가 추가 상승해서 2차 청산 자리에 도달하면은 제가 추가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장 후반까지 일부 물량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장 막판이나 종가에 데일리 단타로 청산을 하실지 아니면은 스윙으로 며칠 더 끌고 가보실 수 있으실지 스윙 연계 가능 구간까지 제가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이 아침 시초가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아침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아침부터 빠르게 올라오는 저 장대 양봉 빨간 불기둥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저한테 문자로 아침이라고 보내셔서 추세린의 아침 시초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토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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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